우리 아가가 어디서 갔냐?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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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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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가 아 아 아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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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엄마가 이거 줄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디서 왔어? 벌써 독립한건가? 이야 진짜 독립한건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야? 이리 와봐 밥을 밟고 있냐 밥을 밟고 있냐 너무 많이 먹었어 이리 와봐 배가 빵빵하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어 안에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어 엄마가 자기 깍하게 깍팩에 좀 할테니까 거기 있어 우선 여기가 더 좋아 여기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해 여기가 더 좋아해 너는 뭐 해? 우리에게 더 좋아해